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강민철입니다. 강민철의 EBS 분석 언어문법편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안내부터 할게요. 어떤 교재냐. 그래도 지금 이 시기를 고려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아니면 그 이상 언어 매체 학습을 한 학생들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 개념을 좀 스피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또 어려운 개념들은 좀 자세하게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완전 초심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장화하게 하는 강의도 아니고 교재도 아니에요. 그 교재 성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즉, 노베는 꺼라 이겁니다. EBS 개념도 같이 정리한다. 그렇죠. 핵심 개념을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EBS에선 이런 사례가 나왔다. 수능 완성 실전편 모의고사인 이런 식의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더라. 이런 걸 좀 녹여서 강의를 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조금 있다가 2년여간의 적중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독서 문학만이 아니라 일단 언어 매체에서도 직접 연결을 좀 하는 양상입니다. 연결을 하니까 일단 보는 것도 있고 기왕지사 파이널 때 총정리를 할 거라면 EBS 교재 훌륭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례 괜찮은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EBS 사례를 재구성해서 좀 좋은 문항들 위주로 좀 묶어서 파이널 교재를 마련했다.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개념에 빠질 수 없는 레전드 문항들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추가로 수록해서 간단하게 또 짚어드릴 거니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꼼꼼히 모든 기출을 이미 강민철의 기출 분석 시즌에 다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막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설하고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노베가 들을 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재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지혜로워지자고 이런 어떤 상도 입혔어요. 교재 구성 한 페이지를 일단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시작 페이지입니다. 의문 파트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막 줄글로 설명하는 그런 교재가 아니죠. 그렇죠? 잘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핵심 요점을 딱딱 짚어두는 강의고 여기에서 어떤 변별 포인트는 이런 거다. 강조도 하면서 그리고 EBS는 이런 예시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그리고 이 개념과 관련해서 우수 기출이 있다면 이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총 13에서 15강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어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개념씩 잘라서 올리면 물론 러닝타임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강의 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학생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꿀컥 하니까 몇 개의 개념어를 묶어서 한 강의당 뭐 있죠? 그렇죠? 차이는 좀 있겠지만 몇 개의 개념을 묶어서 진행을 하고 13강이 될지 15강이 될지 이거 지금 찍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구성이다. 그렇게 큰 부담 안 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재 구성이 이러하니 당연히 강의의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개념 짚고 EBS는 이렇다더라 그리고 이 개념과 관련한 좋은 문제 평가원에 이렇게 내왔었다. 이런 구성일 겁니다. PPT로 띄워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 선생님 교재 없이 들을 수 있는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몇 개는 컴팩트하게 줄여서 그걸 보면서 이걸 봐볼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니까 교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강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아까 교재편에서도 설명했었던 거죠. 노비스 친구들 이 말 듣고 울컥하고 서러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강의의 성격을 소개하는 거니까 초심자라면 지금 이 OT를 찍는 7월 중순에 언매 시작한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생각보다 유평을 잘 받네. 언매로 옮겨서 좀 욕심을 내볼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강기분의 언어와 매체 강의를 들어라 이겁니다. 이걸로 입문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한 두세 번은 공부를 깊이 있게 한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문학과 독서의 연계는 알고 있는데 언어 매체가 연계가 되나? EBS 내가 꼭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야, 뭐 얼추 된 것 같은데 내가 언어 매체도 파이널 때 해야 되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 할 거 많잖아요. 굳이 파이널이 필요할까요? 이미 완벽하면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알겠죠. 그런데 조금 뭔가 개념을 닦았고 뭔가 문제도 좀 풀어본 것 같은데 좀 빈구석이 있다 싶은 친구들 자기가 알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파이널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그 속에 EBS 학습은 반드시 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24학년도 수능이에요. 24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를 응시했다면 이 35에서 36번 세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관절 순민정음 제작원리? 뭔가 교과서에서 본 것 같고 뭔가 좀 만만했는데 왜 이렇게 수능 날 보니까 어렵지? 뭔가 좀 잘 안 읽혀요.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읽는 속도 어떤 받아들이는 이해의 정도랑 아 뭐였더라? 하고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정보를 읽고 또 이제 받아들이는 그 속도와 이해의 어떤 깊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 문법 개념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문형 문법은 길이가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순식간에 탁탁탁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들 그런 계획은 있었잖아요. 내가 막 언어 매체를 수능 날 몇 분까지 딱딱딱 끊어서 나는 막 그날 웃고 있을 거야 그런 어떤 계획들. 그렇죠? 근데 어제 그게 뜻대로 되나요? 이 지문이 특히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파이널 시기에 제가 그 글 본 거 아직도 잊지 않아요. 강민 씨와 훈민정음 제자원리 가르치고 있네. 저희 교재에 이거 여러분 작년 교재에 산 친구들도 있으니까 절대 허위 과정 아닙니다. EBS 캠.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 훈민정음 제자원리가 나와 있어요. 지문형으로. 그래서 이거 파이널 때 이런 거 해야 되나? 싶었지만 저도 똑같이. 그래도 EBS에서 낸 걸 어떡해요. 하나하나 다 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어금니 소리 이러면서 제자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1.4 수능에 나오고 나서 한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터울이네요. 이러면서 제가 아직도 그 강의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작년에 이 강의를 듣고 좀 안타깝지만 올해 또 하는 친구들 그 작년에 수강했던 그 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전 문법 파트 첫 번째 강의 열어보세요. 제자원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EBS에 있어서 하고 있다라는 말도 제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제자원리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읽는 거는 오랜만에 이 얘기를 읽는 학생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EBS에 있는 거 사례 그리고 EBS 특히 수능 완성에 있는 모의고사 세트들 있죠? 의미부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같이 공부 좀 하자. 일단. 24강. 이거는 제가 수강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더 확실하죠. 아 이게 안 보이나? 2023 수능의 38번인가 정답 선지로 안기다가 나왔었는데 바로 골랐습니다. 이거 EBS 수능 특강의 사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 그대로 그냥 복붙해서 수업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마지막에 잘 확인하고 수능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관형사와 관형어의 구분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사실 이건 애초에 중요한 개념이라서 무조건 파이널 때 한번 점검해야 될 파트이긴 한데 어찌됐건 수능 특강에 있는 사례들 다 글고 와서 한번 봤거든요. 딱 똑같은 사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사례가 나왔어요. 이건 아예 단어가 그대로 나왔고 파이널 언매 교재 적중 덕에 3점 세이브 했다. 이런 거는 좀 쓰지 마요. 수강후기는 좀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모두 안 골라서 틀린 선지가 정답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23학년도 수능에 발문이 약간 좀 트리키한 게 있어요. 어? 이것도 맞지 않나? 아 발문을 보니까 지금 가능한 모든 걸 고르는구나. 수능 특강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꼬아서 낸 문제가 있어서 동형의 문제 똑같은 발문에 입각한 문제를 낸 거예요. 이게 중세국어 문제거든요. 그 문제 아이디어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제를 비슷하게 낸다. 근데 제가 이거는요. 얘기만 해드릴 수 있을 뿐 문제를 그대로 수록할 수는 없거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는 해드릴 테니까 몇 개의 문항들. 그리고 사례가 아예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비슷한 사례. 중요한 어떤 구간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탁인데 마지막 언어매체 파이널 기간에 총정리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기출, 개념서, EBS를 두고 다 같이 해줘야 돼요. 다 같이. 근데 그거를 집대성한 교재니까 아무래도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왔다 갔다 좀 번잡해질 어떤 그런 우려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열심히 제 강좌와 교재에 대한 홍보 시간이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강기분 언매 개념 편 했는데 강의분도 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실제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강민철의 기출분석 언어매체 편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실래요? 강의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냐. 보통 문제풀이 시즌에 오픈하는 강좌들 있죠. 개설하는 강좌들. 보통 거기에 사관학교 문제, 시도교육청 고난도 문제 그리고 일부 제작 문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개설들을 하시거든요. 보통. 시중의 서적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저는 분리되는 게 싫어서 2025학년도 강민철의 기출분석 언어매체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개념 평가원 문제 전문항 다 풀었고요. 그리고 익힘책까지 넣어서 각 단원마다 사관학교 주요 교육청, 시도교육청 문제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 다 했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 수는 좀 있죠. 하지만 이미 문풀 시즌에 해야 될 것까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느 정도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득도 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본인이 마무리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뭔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싶고 딱 핵심 짧게 짧게 아 그렇지 이런 게 중요했다. 리마인드도 해보고 또 EBS도 같이 정리할 생각이라면 그냥 하는 거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수특 수안 교재만으로 강의 못 들어요. 아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른 교재 달아보시면 돼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한두 강 보시면 알 거예요. 일정은 이걸 7월 12일 날 교재를 입구시켰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건데 7월에 일부 업로드가 되고 제가 강민철의 EBS 분석 독서도 직접 지문 쓰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현장을 좀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엔 조금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9월 중순 안으로는 끝낼 테니까 좀 약간 여기에 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문을 쓰면서 강의도 하고 현강도 직접 띄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파이널 다들 시작하기 전에 일단 끝낼 테니까 이런 어떤 구성일 것 같다. 네 이름까지 걸고 하는 강좌입니다. 강민철의 EBS 분석 EBS의 연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부담 일단 그 필요성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 건가? 내가 한다면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얽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했는데 교재 준비만이 아니라 강의 준비도 탄탄히 해서 좋은 강좌 찍어낼 테니 한번 좀 믿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언매 수강평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배의 어떤 수강생이 강의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글들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노배 친구들한테 좀 불친절한 강사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딱딱 맥을 짚어주는 거 그건 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파이널 마무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소개 영상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업로드가 되면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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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